열을 잡고 타줄 잡는 게 탁 타줄 잡는 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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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길 그리고 뭐야 수길이야 아빠? 응 옛날에는 아예 열져도 않았었고 아예 처음이야 아예 처음이야 근데 뭐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먹었어? 엇뚱 엇뚱 이제 더 시간이 안되고 무 안정한 번도 열어나 보네 고기, 고기라도 하라고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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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수 파티로 만들어집니다. 자, 여기 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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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외론 말고도 또 다른 영못이 있습니다. 창원지라는 영못인데 그 영못 뒤편에 또 새로운 개 복원시켜놓은 건물이 있어요. 건초궁입니다. 기호기호 이 색깔입니다. 자, 여러분, 이남조사면요. 치만바위라는 일화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연산군 아시죠? 연산군이 공정으로 힘든 게 있죠? 그래서 중종의 반정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습니다. 중종의 치마를요. 저 바위자리에 걸어서 그 마음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생기고 있습니다. 이남조사님은 그렇게 멀지 않게 해서는요. 그 정도 만들어지겠지만요. 여기다가 침총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아까만 할 수 있습니다. 결국에는 맑음을 망하기 위해서 흠척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. 자, 낙조로 건너가겠습니다. 자, 낙조로 건너가겠습니다. 자, 낙조로 건너가겠습니다. 아이고, 전시청. 콩 떨어져서. 자, 낙조로. 자, 낙조로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경우를 중간에 누워봐봐. 경우를 중간에 누워봐봐. 아, 양말 벗어봐. 어쩌네. 연상군 때야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웃음이 좀 있으시지 않아서, 그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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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ivory.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